자, 그럼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이러한 고대 국가로 변신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빨랐던 나라가 이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 먼저 보시면 고구려는 이렇게 되죠. 2세기 태조왕 때부터 옥조를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요동으로 진출해서 영토를 넓힙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다섯 개 부족의 연맹국가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게루브 쪽에서 게루브에 고씨가 있었죠.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죠? 주몽이잖아요. 주몽의 성이 무슨 씨? 고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세기의 소수림왕 때 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이전에 설명했던 율령을 반포한 것도 소수림왕이고요. 그 다음에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운 것도 소수림왕이에요. 학교 왜 세우죠? 똑똑한 신화를 길러내기 위해서 태학을 세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냐면 불교를 수용한 것. 그것도 소수림왕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권강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제를 보면, 자,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관등 제도를 정비했고요. 그래서 이때 관등은 모두 16등급으로 나누고, 이 신화들에게 자단비, 녹, 4가지 색깔의 유니폼을 입혔어요. 자, 그 다음에 4세기 후반경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는데요. 여기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줬던 전진, 그 다음에 백제의 불교를 전해줬던 동진은 모두 중국의 왕조입니다. 자, 이때 중국이 위진 남북조 시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전진과 동진이 여기에서 불교를 전해줬 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를 보면,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경상도 지역에 좀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외래 문무를 수용하는 게 좀 늦었거든요. 신라는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사로국이 진한 지역의 땅을 다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세기경에 와서 네모랑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왕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자, 신라의 시죠. 누구라고 배웠어요? 네, 혁거세가 있죠. 자, 혁거세는 무슨 시? 박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석씨, 석탈해죠. 그 다음에 김씨,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4세기 네모랑 때부터는 김씨만 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씨, 박씨는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없게 되죠. 자, 이때 네모랑이 또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왕의 칭호를 마립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마립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차차옹, 거서간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법풍왕 때여서 율령을 반포한다. 통치체제 정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불교는 그럼 언제 받아들였느냐. 원래 그 네모랑 때, 네모랑 때 신라가 매우 약했죠. 그래서 외국아 침범을 했을 때 고구려의 광계도 대왕한테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고구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때 불교도 고구려로부터 수용을 했는데, 이때 신라는 각 지방의 부족장 출신들, 이들이 이제 귀족이 되는데, 이 귀족들이 자기 지역에서 모시던 고유한 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불교를 받아들이길 거부한 거죠. 그래서 불교를 국가적으로, 왕이 이제 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6세기에 와서 법풍왕 때 와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때 귀족들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냥 귀족들이 굴복하지 않았죠. 이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왕이 이때 불교를 믿으라고 하는데, 귀족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차돈이 나서서 제 목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죠. 목을 쳤더니 얼간피가 아니고 하얀 우유 같은 피가 하늘로 솟구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고대 국가로 각각 고구려 백제신라가 나가게 되는데요. 이 고구려 백제신라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귀족회의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귀족회의는 뭐냐? 예전에 부족장들이 있었을 때는 이 부족장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 부족장들은 왕이 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자기 귀족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왕에게 자신의 입장을 자기의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회의를 하는, 즉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우리가 귀족회의라고 부르는데, 고구려에서는 이 회의의 이름을 제가회의라고 부릅니다. 왜냐? 각 부족장들을 뭐라고 불렀죠? 옛날 부여 같으면 마가우가 저가구가, 고구려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상가, 고추가, 해서 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들이 모두 모였다. 그래서 이 제자는 모두 제자입니다. 모든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가들의 회의죠. 이걸 제가회의라고 불렀고요. 자, 백제에도 귀족회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삼회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후대에 우리가 별명처럼 부르는 건데요. 정은 정치할 때 정자고요. 사는 일사자입니다. 일. 정치적인 일을 의논하는 암. 암은 뭘까요? 암은 바위죠. 바위. 자,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에 모여서 서로 회의를 했다. 해가지고 정삼회의고요. 자, 화백회의는 좀 유명하죠? 많이 듣던 거.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건데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장일치다. 신라는 이 귀족회의, 화백회의가 매우 쎘어요. 이 화백회의 의장, 귀족들의 짱을 특히 또 뭐라고 불렀냐면 상대등이라고 불렀는데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상대등의 세력이 매우 쎘다. 기억해 두세요.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 일단 언제 뭐가 있었냐. 언제를 따지게 되잖아요. 언제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디서를 또 봐야 돼요. 어디서가 바로 장소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은 어디에서 탄생한 나라일까요? 바로 여기인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이 지도가 지금 우리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이쪽 지역, 이 일대가 오늘날은 전라도, 이 위에가 충청남도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에 있었던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등장했죠. 뭐가 있었어요? 네, 마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낙동강 동쪽, 이 일대가 진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이 변한이죠. 자, 마한 안에는 조금조금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한 54개 정도 되는 소국들이 있었고요. 진한에도 12개, 그 다음에 변한에도 12개 정도의 소국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과연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이 김해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김해 지역의 촌장들이 구지봉이라고 하는 상봉으로 올랐는데요. 거기서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 노래 아시죠?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자, 이런 노래를 열심히 불렀더니, 하늘에서 동화줄 같은 게 내려오고, 그 밑에 번쩍번쩍하는 황금으로 된 상자, 괴짝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네, 알이 나왔죠. 이렇게 알 몇 개? 네,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6개의 알 중에서 알에서 이제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금방 훌쩍 청년이 되었대요. 그 중에 제일 킹카, 제일 잘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김수로였다는 거죠. 김수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섯 명의 아우를 데려와서 이 지역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김수로가 세운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구야국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바로 이제 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는 알이 여섯 개니까 모두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가야라고 얘기하고요. 육가야가 연맹을 해가지고 하나의 왕을 세운 거죠. 대표로 왕을 세웠는데, 이 육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짱이 있겠죠. 이걸 맹주라고 부르고, 그 맹주가 된 게 어디냐면 이 금관가야가 되는 거예요. 금관가야, 이름에 금 들어가 있죠. 번쩍번쩍. 그 다음에 김수로의 김도 뭐에서 나왔겠어요? 이 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금관가야의 시조가 바로 김수로가 되는 거고, 이게 가야의 원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가야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 다섯 개의 가야를 이끌어 나갔는데,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가 금관가야였고요. 이때 가야는 무지 잘 나갔어요. 이 가야 옆에 있었던 나라는 그럼 뭐였을까요? 진한 가운데에서 사로국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신라가 됐겠죠. 근데 이 신라하고 가야를 비교해보면 초창기에는 가야가 좀 더 셌어요. 왜냐? 이 금관가야가 있던 지역이 무슨 한이었죠? 변한이었고요. 변한하면 여기 제일 대표적인 거 유명한 게 뭐예요? 철이었잖아요. 변한에는 철이 철철 넘쳤는데, 금관가야도 마찬가지로 철이 철철 넘쳐서 이 금관가야는 철을 수출까지 하게 된 거죠. 어디로 수출했을까요? 여기 교역료에 나와 있죠. 어디로 수출하냐면, 왜? 왜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과 그 다음에 쭉 바다를 끼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 위에 낭랑이라고 있었어요. 이런 등기로 수출을 하면서 금관가야가 굉장히 강성해졌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던 신라를 위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결국 4세기 무렵, 금관가야가 외화 손잡고 신라를 공격한 거죠. 이때 신라는 힘이 약해서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고구려한테. 이때 고구려의 왕이 누구요? 광개토대왕이었죠. 광개토대왕이 구원 요청을 받고 즉시 5만의 군사를 보내서 말타고 저기다닥 내려왔죠. 밀고 내려와서 신라, 서라벌을 위협하던 왜를 물리쳤고요. 몰아내고 내친김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금관가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야가 세력이 매우 위축돼요. 이렇게 되면서 전기가야연맹을 이끌던 금관가야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 뒤에는 가야를 여기를 대신해서 산속 깊은 곳에 있었던 즉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가 연맹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후기가야연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후기가야연맹의 맹주가 바로 이 대가야가 되는 거고요. 대가야가 쭉 이어가다가 그 뒤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이 신라가 점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육세기 와서 전성기를 이루는데 이때 법풍왕이 있었죠. 법풍왕 때 가야를 공격해가지고 이 금관가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흥왕 때 와가지고 남아있던 대가야를 무너뜨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가야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 뒤에 고대왕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중에 등장하죠.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던 김유신, 김씨죠. 김유신은 망한 가야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신라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누구를 이용하나요? 유명한 김춘추를 이용해서 김춘추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도 권력을 갖게 되죠. 설명할 내용이 좀 많아서 삼국의 경쟁 부분을 오늘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과제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과제도 퀴즈 설문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강의 중에 문제를 하나 넣어봤어요. 오늘 강의 영상을 열심히 본 친구들은 정답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문제 나갑니다. 고대국가 단계에 이른 세 국가가 있었죠? 뭐, 뭐, 무엇이 있었는지 퀴즈 설문지에다가 자신있게 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